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학과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백이범 모의고사 시즌1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시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할 최대 승부처죠. 6월 모평을 중심으로 해서 입시 스케줄이 반환점을 돌았고 후반부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상반기에는 개념학습과 기출 그리고 유형별 엔제 또는 수준별 엔제 등으로 여러분들의 기초실력을 다져왔을 겁니다. 후반기에는 크게 큰 축에서 보면 두 가지의 학습 틀거리가 있죠. 첫 번째는 유형별 엔제, 물론 전범위 엔제가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데 주제별, 유형별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그런 엔제가 하나 있고 또 한 축으로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물론 병행을 좀 추천을 드려요. 유형별 학습의 단원별, 유형별 학습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또 경험 또는 시뮬레이션 또는 실전성만 가지고 모의고사에만 너무 외몰되지 않도록 모의고사로 회독수를 늘려가는 거죠. 모의고사는 한 회분을 푼다라는 것이 사실상 전범위 1회독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회독수를 좀 올려간다. 그 다음에 시간 한 배 훈련을 한다. 여러 가지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자체의 어떤 장점은 있지만 또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는 면에서는 전범위 엔제, 유형별 엔제풀이도 상당히 유의미한 학습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좀 동시에 잡는다고 생각하고 병행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라는 학습 도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진단 전범위 회독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은 진단이죠. 모의고사를 한 회분 풀어봄으로써 나의 어떤 객관적인 실력을 점수화하고 또 약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결국 이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학습을 통해서도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진단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여러 가지 약점들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뒤따랐을 때 또 모의고사 학습이 더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좌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수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뭐 그냥 풀고 들으면 됩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수강 후기를 좀 올려주셨죠. 수준이나 구성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모의고사를 가장 많이 내는 강사잖아요. 60회분 시즌 6에 걸쳐서 60회분에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모의고사 결국 양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보면 그게 허세인지 진짜 그렇게 푸는 건지 모르지만 백몇십회를 구해서 풀었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많이 풀어볼수록 무조건 좋으냐. 물론 여러분들도 예상은 갈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많이 푼다고 해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게 푸는 것보다야 학습효과적인 측면에서 반복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시간 안배 또는 약점 체크 또는 개념 기출을 피드백하는 발견된 약점들을 개념 기출서를 통해서 상반기에 공부했던 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보완해 나가는 사후관리가 뒤따를 때 결국 모의고사 학습이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풀 것인가 라는 것도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실전 모의고사 의미는 이제 말씀드렸죠. 진단과 보완이죠. 진단과 보완 시즌 운영 계획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이 이제 7월 중순경인데 시즌 1이 지금 완강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 OT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미 완강이 돼 있을 거예요. 10회차를 제가 선촬영해서 모두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약간 특정 시즌에서 조금 품질 문제들이 정오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사전 제작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장기간 준비를 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검토나 검수에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올해 이제 난이도 조절도 좀 했고요. 뭐 여러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올해 입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썰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6평의 어떤 그 컨셉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시책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난이도 조절, 회차 구성을 좀 했다는 거. 10회차가 일단 제공이 됐고요. 7월 마지막 주에 시즌 2가 또 10회차가 오픈을 할 겁니다. 역시 동일한 분량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원래 시즌 3로 끝내려고 했어요. 10회, 20회, 30회. 근데 조금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회차 구성, 난이도 조절 여러가지 어떤 측면들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저희가 조금 좀 운영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20회차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 8월 한 둘째 주 8월 중순경에 또 시즌 3 10회차 9월 5평 전에 절반이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는 데 있어서 전혀 분량상의 어떤 그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충분한 분량의 모의고사를 9평 전에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월에 9월 초 그리고 9월 말 이렇게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시즌 4하고 시즌 5가 또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것이고 10월 초에 시즌 6를 끝으로 해서 60회분의 모의고사 전부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뭐 차질 없이 그리고 굉장히 완벽한 품질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강 편의성 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깔끔하게 그리고 난이도 조절이나 유형, 신유형의 추가 난이도의 현실화, 실전성을 조금 더 증대시킨 너무 모래주머니 효과만 강조한다. 배기범은. 모의고사를 너무 어렵게 출제한다라는 좀 그런 악명 아닌 악명을 제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순화시켜서 10회차를 구성했으면 한 5, 6회 정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깔끔하고 현실적인 실전성이 높은 모의고사로 구성했고 그 다음에 한 3회차 정도는 약간 어려운 약간 어려운입니다. 풀어보시면 뭐 충분히 수긍할 정도 그 다음에 한 회차만 10회차 중에 한 회차만 어느 회차에 그게 들어갈지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몇 회차가 제일 어렵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한 회차 정도는 모래주머니 효과가 충분히 강조된 그래도 학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순딩이 같은 모의고사들로만 채울 수 없단 말이야.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으려고만 학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다쳐가면서 구둔살도 생기고 적응력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을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실 그런 구성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강 방법은 10회 차면 한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10회 차면 저는 수강 기간을 한 한 달은 좀 너무 긴 것 같고요. 일단 수강을 시작했고 구매를 하셨으면 일주일에 한 2회 내지 3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모의고사는 어쨌든 시간을 좀 맞춰놓고 초반 회차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 회차를 좀 시간 재서 좀 푸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또 너무 시간에 물론 모의고사를 시간 안 재고 푼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더 쓰고라도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보고 강의 듣고 복습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후반부 회차는 그래도 이제 수능을 코앞에 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밀하게 30분 맞춰서 마킹까지 연습을 좀 하시는 그런 회차들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주에서 3주 좀 스피디하게 학습하시는 분들은 2주 그래도 한 3주 정도 안에는 한 시즌을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유형별 N제 전범위 N제 한 권 정도는 병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제를 먹는다는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학습한다고 해서 너무 모의고사 회차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뭐 20회를 풀었네 30회를 풀었네 뭐 이런 성취감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최소 요구치는 한 20, 30회 정도인 것 같아요. 20, 30회 정도만 풀어도 어느 정도 이제 운영 능력이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풀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욕심을 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모의고사도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경험,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신규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썼던 문항,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를 작년에도 60회분을 했는데 한 문항도 갖다 쓴 게 없어요. 다시 전부 다 새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엄선된 문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올해 이제 모의고사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제 의뢰하고 검토를 시작하고 문항 구성을 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작년 12월부터예요. 사실 올해 시즌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을 통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살짝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미 저희는 문항 구성 자체는 시즌3까지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적절한 스케줄에 여러분들이 좀 높은 품질의 모의고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학습은 그냥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고 차후에 이런 스케줄로 풀 시즌이 제공될 예정이다 라는 걸 좀 알림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뿐 모의고사 정도를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미 이제 걸어온 길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만의 어떤 학습에 대한 감 그리고 실천 계획들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왈과 왈과 잔소리를 개념이나 기출 때처럼 가이드해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신뢰감 있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올해는 이 정도 준비했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진단과 보안 두 가지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쨌든 모의고사를 충실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여튼 저는 불철주야 또 열심히 촬영하고 검토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강의실에서 이미 완강은 했습니다만 강의실에서 1회차부터 그리고 문제만 풀어보지 말고 그래도 강의도 좀 수강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수강률이 너무 떨어지긴 해. 그러니까 문제만 구해가지고 막 풀어보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반취해보는 기회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해설지만 참조하는 거랑 강의 듣는 건 그래도 명백히 다르거든요. 공들여 촬영을 했으니까 주요 문항 그리고 제가 이제 회차별로 조심해야 될 문항과 중요한 문항을 좀 선별해드렸어요. 마지막에 20번 풀고 나서 그런 것들도 좀 참조하셔서 이후에 사후관리 또 좀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면 더욱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즌1 모의고사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두세 회씩 약속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이틀 또는 한 3일에 한 회차씩은 꾸준히 풀면서 실정 감각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시면서 몇 시즌 이렇게 거치다 보면 이게 뭐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1년 내내 하는데 한두 회차 푼다고 실력이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팍팍팍 증가하지 않잖아.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효과들이 아마 체감이 될 겁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럼 이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